시민 여러분들 열정이 대단한데 첫 번째 참가자 이제 모실 때가 됐습니다 자 과연 관광마을에서 첫 번째 참가자 누굽니까? 누가 도전하시겠습니까? 어떤 분이 한 번 참여요? 어떤 분이 한 번 참여요? 파란 댕댕이 파란 댕댕이 우리 아줌마이 하고 싶었는데 아줌마이 하고 싶었는데 아줌마이 하고 싶었어요 먼저 먹고 생겼네 아휴 아니야 아니야 즐기시면 되니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권걸리에서는 김재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걸리에서는 김재수입니다 네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한데 가족이세요? 네 자매 자매 자매라고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딱점이 나온다 그럼 자매분께서 반팅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하십니까? 어떻게 나눌 거예요? 아니 만약에 내가 오늘 딱점을 한다면 한 잔씩 먹어야지 동생들하고 아 배포가 그리고 남은 거 남은 건 좀 쓰고 내가 아 남은 건 좀 쓰고 노래를 이제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선곡을 하셨습니까? 사랑은 아무나 안 하네 아 아무나 못하지 아무나 못하지 아무나 못하지 아무도 못하죠 네 갑시다 웃음 쓰레기 남의 기쁨도 hurt hurt 우리의 아무도 사랑을 하는게 사랑은 아무나 안아 어마어마가 싶다고 했지만 자 과연 우리 시스점에 점수 93점 점수 93점 88점입니다 88점입니다 너무나 5점 모자라요 5점 이렇게 오프닝이 오프닝은 아무나 하나 오프닝 어려워요 오프닝 어려운데 해주셨고요 떨리는데 다음 분 모셔볼까요?